미국계 글로벌 투자기업 KKR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KR이란 이름으로 더욱 널리 알려진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는 미국 대형 사모펀드 회사입니다. 1976년 헨리 크레비스와 조지 로버츠가 미국 뉴욕의 조앤 로즈 식당에서 식사하며 얘기를 나누던 것이 시초가 되어 KKR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가장 큰 사모펀드 운용사 중 하나로 꼽히는 대표적인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입니다.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는 전략적 운영 파트너십을 가지고 에너지, 인프라, 부동산 및 크레딧을 포함하는 다수의 대체 자산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오리건주, 워싱턴주, 미시간주가 KKR이 사모펀드의 첫 투자에 참여했던 것은 기업 내부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는 1998년에는 런던 사무소를 설립해 유럽 시장에 진출했고, 2007년에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사무소를 설립한 것은 그로부터 3년 뒤인 2010년으로 한국에서도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KKR에는 약 400명의 투자 전문가를 포함해 1230명 이상의 훌륭한 직원, 컨설턴트, 시니어 어드바이저들이 세계 각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체 자산군을 운영하는 일인 만큼 기업적인 신뢰성이 무척 중요합니다. KKR에서는 이를 오래된 우정이라 표현합니다. 그만큼 직원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을 최우선시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중시하는 가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워크, 정직성, 관계지향, 책임감, 혁신성, 탁월함, 다양성 등입니다. 평등한 고객 기회를 제공하고 일하는 재미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최고 실력을 보유한 인재 유치와 개발 및 보유하는 회사임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KR 채용에 있어 2019년 기준 100인 59%, 아시아인 19%입니다. 전체 인력 중 여성이 44%이기도 합니다. 외국계 기업 KKR 채용은 상시로 진행되며 지형 방법은 명신되어 있어 자격 조건에 맞추어 준비된 이력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계 최초의 사모펀드 기업인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에서 여러분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에 지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